안녕하십니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간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20여 년 전 조성될 때부터 정부와 각 자치단체 간 갈등의 씨앗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갈등 양상도 지금까지의 반대의사 표현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사뭇 다릅니다 인천시는 이미 매립지 폐쇄를 위한 용용에 착수하는 행정적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매립지 사용연안 연장의사를 밝히면서 인천지역사회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먼지 등으로 고통을 받아오던 시민들은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 내정자로서 기한 연장을 포함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될 사람이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기한 연장만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최대 수혜자인 서울시는 인천시의 2044년까지 매립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간 연장 요구는 그동안 소각 처리 기술의 발달로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면서 당초 예상보다 적은 양만 사용했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매립할 땅이 남아 있으니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경기도도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매립장으로 인해 집적적인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무례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여 년 전 서로가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사정이 달라졌으니 약속을 깨자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매립지 후보지를 물색하는 한편 다른 방안부터 먼저 찾아보는 노력을 키우려야 합니다 환경부도 서울시의 입장만 두둔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카드만을 고집한다면 인천 시민들의 거센 맞바람에 부딪히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매립지 주변의 주민들도 이제는 주변 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같은 원칙과 약속을 저버리고 남의 땅에 약속을 어겨가면서 쓰레기를 계속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렴치한 일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은 조성기간만도 3, 4년씩 걸리는 시간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금부터라도 남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매립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칫 3년 후에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쓰레기 대란을 막을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분 논평ENS act 10 논평